글에 감사가 가진 순기능에 대해서 여러 글들과 또 우리 심리학자들의 연구 내용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어떨 때는 분노가 생기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면 이 뇌의 오른쪽에 있는 전전두피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 기쁨,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활력이 느껴지고 열정이 느껴지고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면 이 뇌의 왼쪽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이 활성화가 된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감사라는 감정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TV 프로 중에서 생로병사의 비밀 이 프로는 인간의 건강에 관한 대표적인 프로그램 아닙니까? 언젠가 보니까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요지가 뭐냐 하니까 일상을 작은 감사들로 채웠더니 삶이 행복해졌다 이제 이런 요지를 계속 우리로 치면 간증같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입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날 그 프로에서 탈모드에 나오는 글 하나를 소개했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거를 옮겨 적어놓아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살이 아는데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내가 불행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맨 끝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항목이 참 와닿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가진 순기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데요 제가 그 전광 목사님이 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그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보았습니다 안나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언젠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어떤 교회로 청병을 받아서 부임에 가신 겁니다 그 교회에 부임해서 가보니까 왕언니로 불리우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벌써 왕언니, 여기에 좀 위약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나 왕언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언니하고는 좀 잘 지내야 되는 게요 이미 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그 왕언니가 단위 목사 세 명을 쫓아낸 경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하고는 어쨌든 잘 지내야 목회가 좀 편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안나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왕언니하고 그만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만 겁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또 이 왕언니가 뒤끝이 장렬하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아무리 화해를 시도하고 예를 쓰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손을 탁 뿌리치고 등을 돌려버리고 이게 뭐 왕언니가 아니라도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도 단 한 분만이라도 저에 대해 상처를 받고 저의 호의를 거절하면 이 잠이 안 오는 게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 가위 눌리고 이런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한 거예요 왕언니가 이제 네 번째 목사님을 쫓아내는 그런 타이밍 시점이 왔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사표내지 않고 사표내기 전에 무슨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했느냐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이제 토해내고 있었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내면의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목사님은 늘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고 상대방이 자기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본인도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금식하면서 이제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금식 기도 후에 큰 결심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깨어진 관계가 깨진 권사님에 대하여 이제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그분으로 인한 감사했던 걸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 3시간을 끙끙거리면서 적었더니 한 50가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50가지 감사를 적고 보니까 이제 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게 이제 막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막 억지로 그냥 쓴 거라다 보니까 마음에 별 감동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뭐 찢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기왕 이렇게 그분에 대한 감사를 쓰기로 했는데 이 100가지 감사를 한번 채워보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분이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요 막 쥐어짜고 쥐어짜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80개 정도를 썼는데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거예요 80개 이상 그래서 이제 막 이분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막 그야말로 막 낑낑거리면서 너무 이제 그런 괴로움 속에서 이거를 적어 내려갔는데요 결국은 100가지 감사를 다 채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새벽녀기들 새벽녀 참 귀한 분 아닙니까 그렇게 100가지 감사를 다 이제 완성하고 감사를 채우고 나니까 그 왕언니가 변화가 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목사님에게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비록 억지로 선거기는 하지만 계속 그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막 쥐어짜듯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그 권사님도 나름 괜찮은 면이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미워만 했을까 그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만 내가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분이 퍼뜩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그렇죠? 참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이런 걸 깨달았대요 자기 눈에 그 권사님에 대하여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무슨 사건으로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는 순간 그 사건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버린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면 아무리 흰색을 봐도 다 빨간 거 아닙니까 한 번 미움에 안경이 씌워지면 그 사람 하는 모든 게 미워요 오죽하면 준 것도 없는데 밉다는 말까지 나오겠냐고요 그 안경을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 권사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용기가 안 나서 직접은 못 전하고 새벽에 다 자는데 새벽에 권사님 집으로 가 미국은 이제 그 집집마다 우체통의 길거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체통에다가 몰래 이제 100가지 감사를 적은 걸 넣어놓고 그렇게 이제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출근하고 우편에 이런 거 들어있는데 그러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아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뭐 그러면서 푸는 게 정상인데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래요 이 목사님이 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또 그분은 노역해 한 건 아닌가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은 어차피 교회로 오니까요 그 권사님이 이제 주일날 나타났는데요 이 단위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막 이 권사님이 평소와 달리 두 팔을 높이 들고 달려와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드랩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리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감사로 말미야마 그 권사님하고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요 100감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 뭐 이런 기업체 이런 데를 가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저희 교회도요 이제 오는 고난 주간에 100감사 제작 중입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도 되는데 성경 두 군데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가 디모대전서 4장 4절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거 대인관계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자기 눈에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어져가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가지고 그 미움의 안경을 벗어내고 감사함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 한 구절이 더 떠올랐는데 그게 오늘 본문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안나무 목사님이라는 분의 사례를 통해서 뭘 외워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인간관계로 풀려고 애도 써야 되지만 믿음이 작동이 돼 믿음이 믿음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3일 금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목사님이 3일 금식이라는 그 영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에 대한은 100가지 감사를 기록하라는 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디모대 전서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내 일상생활 내 삶에 찾아온 어떤 고통 이 모든 일들을 이 감사함으로 받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는 중요한 선언을 제가 오죽 중요하며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겠습니까 감사 목회를 선언합니다 저는요 지난 가을부터 지금 5, 6개월을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가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사 목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책을 감사하고 관련된 책을 이만큼 구입했습니다 계속 읽어가고 또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은 감사하라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송구 영신예배 때 이제 감사 목회를 선언합니다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 목회를 선언하기 전에 영적인 각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전교회적으로 금식하게 하시고 전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정결하게 나가기를 지난 몇 달 동안 해오셨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파도는요 하나님 일으키세요 단위 목사가 선포한다고 이거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파도는 하나님 일으키시고 우리는 거기에 파도타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분당 우리교회에 일으켜주시는 그 파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파도타기가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좋은 도구를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매일매일이 저는 여기 기쁨의 삶이에요 첫 번째 파도타기 성경 읽기라면 이제 오늘 두 번째 파도타기인 내 삶을 이 감사로 채우는 거 이 감사 생활 이 두 번째 파도타기 감사 운동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분당 우리교회가 앞으로는 모든 바탕색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감사라는 바탕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감사가 물밑에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모든 내 목표의 밑바탕은 다 감사로 이루어지도록 저는 이미 지난 5, 6개월 동안에 마음으로 많이 시도도 하고 애를 써봤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에 한창 대학생들이 셋이나 되니까 이런저런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으로 감사를 선언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감사를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당 우리교회 가정예배가 정말 좋은 대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이 감사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본문 대살로니카 5장은요 사도바 우리 대살로니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지침을 그렇게 요구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대살로니카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또 3장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대살로니카 교회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의 핍박이 오고 그 지도자 바울은 그 상황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핍박 중에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런 핍박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지침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게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아까 읽어드린 대살로니카 전서 1장 6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대안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 보니까요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지침을 주기 전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 운동하자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요 죄성으로 말미암 전 체질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길이 너무 잘 나 있는 사람들인데 앞에서 감사합시다 이게 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어떤 교양의 힘, 가정교육 이게 아니고요 이번 감사 운동이 성공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이 성령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드라마 바이블을 읽을 때마다 그냥 시간 내가 주고 읽는 그것도 고맙지만요 아버지 이번 기회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도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처럼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영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살라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나 팀켈러 목사님이 내놓은 분석들이에요 이게 100% 동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1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에 대한 의존도를 잃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사도영재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예요 사도영재 16장 22절에 지금 그들이 어떤 고초를 겪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던든히 채웠더니 지금 보금전 하다가 엄청나게 권욕을 치르고 핍박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25절을 보십시오 한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를 들어 상황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 찬양이 나오는 인생 감사가 나오는 인생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선포가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에 구역 모임 이런 감사 목회가 그대로 잘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골로세스 3장 16절 17절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결론 감사하라 이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맨 먼저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 저를 막 바이브를 가지고 꼭 그냥 200일 작전 그래가지고 200일 동안 구약 1독 신약 2독 안 해도 괜찮습니다 또 어떨 때 바쁘면 건너뛰어도 돼요 그럼 미분을 못 푸는데 내가 적분을 어떻게 푹니까?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읽으면 돼요 어디든 이게 쌓이면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이제 오늘부터 또 읽으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표가?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이 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권면하고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면 공동체적으로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감사운동과 관련한 세 가지 지침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감사운동과 관련한 첫 번째 지침이 뭐냐 감사하기로 결단하기 결단하기 그 애 보고 너 양치질하고 자라 그러면 그걸 막 분석하고 왜 그래야만 되는지 뭐가 유익인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엄마가 양치하고 자라 그러면 양치하고 자면 돼요 그냥 양치하고 왜 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이러면요 막 데려다 놓고 과학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하는 부모 없으면 한 방 때리면 돼요 그냥 양치하고 자 그냥 오늘 본문의 지금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지금 설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권면이 아니에요 지금 명령이에요 양치해라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거 오늘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됩니까 너무너무 이 도시교회 목회가요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설교를 딱 선포하고 나면은 자기가 계속 분석하잖아요 저녁에서 어떤 사람은 또 청년들은 설교하면은 예화 같은 거 들면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요 어떨 때는 그래야 되지만요 어떨 때는 그냥 받으시면 돼요 양치하고 자라 그러면 네 이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하기로 결단하기 감사하기로 결단하기 논리로 따지고 하지 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까 그 안남웅 목사님 말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고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 짜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이 떠오를 겁니다 이게 이분이 자기가 이거 직접 임상 실험 통해서 경험한 거 아닙니까 50까지 쓰고 뭐 해이 이거 유치해 그리고 찢어버렸으면 그냥 교회 떠나고 그때부터 또 목회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죠 참기름 짜듯이 참기름 짜듯이 막 새벽까지 80개 하고는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지우 짜니까 백감사 운동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거든요 부탁합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해도 소용없던데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소냐 리우보머스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세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으면 감사일기를 쓰라 다음 주일날 우리 마당에서 대대적으로 감사 노트를 판매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노트 전 수익금은 미자리 교회 사모님들을 위해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가족 숫자만큼 구입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함께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감사 노트를 써가면서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축복을 세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고 그런 전문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성경이 그걸 또 우리에 요구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10편 34편 1절부터 3절 자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다위시선 시입니다 내가 요하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요하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요하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예름을 높이세 그냥 읽으면 평이한 성경인데요 조금 가격이 있는 성경을 보시면요 여기 10편 34편하고 파란 글씨로 이 설명에 설명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10편 34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위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죽이려고 지구 끝까지 내가 추적했으면 잡겠다고 그러고 다위시 도망가다 도망가다 안 돼가지고 너무 다급하니까 적지로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금 목숨 부지하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해가지고 지금 겨우 목숨을 건인 상황이에요 여성도 그렇지만 내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들은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기 누가 설교하는 데 어떤 분이 한 분 올라와가지고 내 뺨을 한 대 올려치면서 설교 그따위로 하느냐고 한마디만 하면요 한 1년 제가 강단에 못 쓸 거예요 다위시 지금요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구차하게 목숨 부지하겠다고 적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한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를 쓸 수 있었냐 이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1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1절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찬양하리이다 먼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한 거예요 결단하고 선포하니까 그렇게 그냥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죽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제가 감사하기로 결단하자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10편 44편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노라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감사 운동과 관련한 지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 습관 만들기예요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의역합니다 내용을 잘 보세요 무슨 일이라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뭐라고요? 생활 방식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미국 분이니까 영어로 썼을 거 아닙니까? 원수로 이거 어떻게 썼는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the way God wants you 이 이름을 감사하면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생활 방식이래요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너무 불평, 불만의 길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이거 그냥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툭 나오면 불평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께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아니에요 This is the way God wants you 내가 변화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들을 다 원어적으로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문법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어떤 일회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요 지속적인 권면의 성격이에요 양치질은 어제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밤마다 해야 돼요 습관이 들어야 돼요 길이 만들어야 됩니다 양치질 안 하고는 잠이 안 오고 양치질 안 하고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오고 길이 들 때까지 하는 게 그게 양치질이에요 감사가 그거요 감사가 너무나 지금 불평불만의 길이 온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감사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감사가 내 삶에 배이기 위해서 감사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해외 토픽 뉴스 같은 걸 봤더니요 미국의 버거킹 아시죠? 맥도날드하고 쌍벽을 이룬다는 버거킹에서 놀라운 판매 전략을 가졌더라고요 한 달에 5달러만 내면은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5달러면은요 스타벅스 한 잔 값도 안 돼요? 한 잔 값밖에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커피 한 잔 값에 한 달 내내 이거 뭐 땅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게 전략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 거죠 커피 공짜 한 잔 마시러 와가지고 견물 생실 햄버거도 맛있게 생겼네 프렌치 파레도 사 먹을까? 그걸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략 거기 자기들은 분석한 거 없지만 딱 보니까 그게 딱 떠오르는데요 자기들의 커피로 입을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저는 30년을 커피를 끄는 사람이거든요 20대 초반부터 33년인가 4년인가를 커피를 안 마시다가 한 1년 반 전에 커피를 다시 마시다가 또 이게 성대에 안 좋다고 해서 또 끊었다가 요 근래에 아침에 딱 한 잔씩만 커피 딱 한 잔씩만 제가 마시거든요 저는요 커피 맛이 잘 몰라요 딱 그 맛이 그 맛인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2천 원짜리 길거리 커피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게 나는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커피 마시면 이게 뭐 한약도 아니고 뭐 이렇게 쓰고 이러냐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입이 이렇게 싸구렵니까 2천 원짜리가 나한테 맞는 입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 2천 원짜리 길거리 커피가 맛있느냐 싸다고 계속 그것만 마시니까 입이 거기에 길이 들어진 거예요 버거킹의 작전이 그거예요 계속 한 달 내내 자기들 커피만 마시면요 나중에는 그게 제일 맛있으시는 거예요 이야기 왜 드릴까요 우린 지금 불평불만에 맛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누구 뒤에서 뒷담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해가지고 누구 욕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마 그냥 권사님하고 한 30분 욕하고 나면 오늘 하루에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너무 입에 길이 들어서 길이 누구 칭찬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도 안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안 나서 그래 길이 이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이라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가 내 삶의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감사 운동을 이웃에게 전수해 주기예요 전수해 주기 나만 고치는 거 아니 이번 기회에 왜 공동체적으로 선포합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대살로니카 전서 강의 책을 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동사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동사들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기보다는 집합적이고 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묘사하는 듯하다 20절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도 공적인 것이다 26절에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도 어떤 모임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과 입맞춤을 할 수 없다 그리고 27절에서 바울은 모든 형제가 있을 때 편지를 읽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개인에게 주신 지침이라기보다는 예배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처럼 이 감사운동은 모든 교회가 다락방이 가정이 공동체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스토트 목사님이 예를 들은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공동체적이에요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요 우리 집 애들이 다 이제 착하니까 그래도 이제 주일 저녁에 몇 시까지 모여라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착하니까 다 와요 다 오는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영적으로 진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심했는데 이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일 날 완벽한 가정예배 제가 플랜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구입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자녀들과 더불어 이 감사를 매개로 해서 함께 같이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진다고 할 때 그리고 부부가 손을 맞잡고 감사를 매개로 서로 서로 그것들을 나눈다 할 때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가 이 감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감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회복이에요 우리 같이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강춘봉 할아버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른이 연세가 94세 되세요 그런데 2007년 11월 달로 기어가는데요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 강춘봉 집사님이 지금 위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도 잘 못 알아보시고 이제 지금 막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응급실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길을 갔습니다 가족도 잘 못 알아보시고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이 할아버지가요 목사를 보더니 그 기계가 있는데요 심장 박동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목사를 보내주시는구나 그 감격이 어쩔 줄을 몰라요 어린애 어린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기도해드리고 가는데요 내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저 연세에 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저 순수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딸도 귀하지만 그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왔다고 그렇게 막 심장 박동하는 그래프가 달라진 정도로 가슴이 벅차게 그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며칠 지났을까요? 그 가족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믿어지지 않은 문자가 왔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께서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쪽 폐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모신 것인데 목사님 다녀가신 후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폐 사진을 찍어보니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 이 감사가 94세 할아버지 오그라든 폐도 펼쳐주시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주문 것 같은 고목나무 같은 것들이 꽃이 피는 역사는 감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이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비장하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해 언제 감사합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뭘 감사하십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뭘 확신하십니까?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주님 지켜주시니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환경에 눌려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하지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참기름 짜듯이 짜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논리로 이치로 따지지 말고 한번 제가 이르락 물고 감사해 보겠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자기를 쫓아내려고 괴롭히는 그 권사님을 향하여 세상에 새벽이 맞도록 백가지 감사를 쥐어 짜내듯 만들어내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그냥 감정이에요 그게 애슴이 아닙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듯이 쥐어 짜듯이 오늘부터 분당 우리 교회가 감사운동이 시작된다 할 때에 올 연말에 내년 이맘때에 이곳저곳에서 그 할아버지가 다시 소생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한반도 너무나 너무나 미세먼지 가득한 영적으로 이 한반도 땅에 감사가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전심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에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이렇게 해서 간절히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언제 감사하십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자기 육신을 쳐서 의지적으로 복종하며 또 감사해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언제 감사하십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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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 습관을 만듭니다 결단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해 감사해 어느 순간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무슨 확신을 가지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리 어떤 결과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결단하십시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선포하십시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온전심을 다하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 확신을 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를 인도하시리 이 세 가지로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감사 습관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내 주변 이웃에게 전수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게 선로 나오는 이 감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이 감사를 보면서 이 선한 역량을 아버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로 붙들고 결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확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군덩 우리 교회에 감사 목회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군덩 우리 교회 안에 감사가 아버지 물러러도 흘러넣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주식을 정지름을 지었지 않으시고 감사의 힘을 지었지 않으시고 내 모든 모든 족속을 나아여 감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헝담하는 길이 너무 많이 열려져 있는데 아버지 이 길을 더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드는 의심은 감사의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 삶 속에 감사가 습관화될 때까지 감사의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 감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로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이 감사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전교회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저곳에서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감사 습관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일어낙 물고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회복된 이 감사의 이 모습이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흘러 전수되기로 원합니다 온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습관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제 우리 부모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감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도록 가정예배를 살려주시고 자녀 교육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대화의 바탕에 감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루하신 부모님과 대화할 때 이만큼 잘 길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바탕에 흐르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회복해야 될 감사 중에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회복 성령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첫 스타트하는 한 주간인데 감사로 물들여지는 한 주간 되도록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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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